11번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풀기 위하여 1을 2에 대입 6x는 a가 되었다. 이때 a값을 구합니다. 이거 대입이니까 근데 여기 1을 2에 대입했다. 여기 2y가 있네. 야 이거 2y를 대입했네. 2y에다가 2y 대입한거야. 그래서 2y가 x-4 잖아. x-4를 2y에 넣은거야. 그래서 5x 더하기 2y는 13이잖아. 2y가 뭐라고? x-4. 2y가 x-4 잖아. 2y 자리에다가 x-4를 집어넣는거다. 그러면 동료항 계산. 그럼 6x는 2항이다. 2항. 2항 시키면 13에서 4를 빼니까 9. 6x는 9다. 6x는 a가 되었다. a는 9네. 9. 답에서 5번이다. 5번. 9가 된다. 2y 자리에다 2y를 대입하면 돼. 그게 푸는 문제고. 그 다음에 12번. 연립방식이 있는데 미지수 x를... 아 x를 소거한대. 그때 필요한 시. 아 x. 그러면 3x 더하기 8y는 30이 있고 4x 플러스 5y가 23이다. x 없애자. x. 그러면은 3하고 4 이거를 절대값을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그럼 3하고 4의 최소공배수 12. 그럼 12로 만들어줘. 12로 만들어주려면은 위식에다가 곱하기 4 하면 되지. 곱하기 4. 그럼 밑에다가는 곱하기 3을 한다. 그 위에다 4 곱하면은 12x 더하기 32y는 12 곱하면 120. 밑에다 3을 곱하면은 12x 더하기 15y는 23. 그 다음에 여기 맞춰줬잖아. 12x, 12x.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없어지냐. 빼면 되겠지. 이거를 뺀다고. 빼면 12x에서 12x를 빼면 없어지잖아. 부호가 같으니까 뺀다는 거지. 그럼 답은 뭐가 되냐면은 ㄱ에다 4를 곱하고 ㄴ에다 3을 곱해서 뺀다. ㄱ에다가 4를 곱하면 답이 4번이네. ㄱ에다 4 곱하고 ㄴ에다 3 곱해서 빼는 거. 그렇게 하면은 ㄱ이 없어진다. 그렇게 보는 문제다. 그 다음에 13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가감법으로 보라. 아, 이 문제는 쉽네. 왜냐. 야, 여긴 마이너스 2y, 플러스 2y. 맞춰줬잖아. 이거. 이거. 야, 이거 그냥 더해버리면은 y 없어져버리네. 그치. 야, 이거 그냥 문제 더해버리면 되네. 이따가 더해버려. 더해버리면은 3x에다 2x 더하니까 5x가 되겠죠. 5x. 어디다 쓸까. 5x.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더하면 0이 되고 마이너스 2에서 7을 더하면 5가 되지. 5. 아, 그럼 x는 1이네. 5x는 5니까 x. 아, 그러면 답이 1번 아니면 3번이네. x는 1 나왔다. 그 다음에 y 구하자. y. x는 1 나왔다. 그 y. y는 이제 저기 첫번째 식이든 밑에 식이든 어, x에다 1을 집어넣어. 밑에나 넣잖아. 밑에. 밑에가 마이너스 없으니까. 1을 집어넣어. 1. x에다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이잖아. 2 곱하기. 그래서 2 더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2y는 7이다. 이항. 이항 시키면 2y는 5네. 아, 그럼 y는 2분에 5다. y는 2분에 5. 또 답이 1번이다. 1번. 그 다음 14번. 연립방식이 있는데 y를 소거한대. y를 없앤다. 그러면은 3x 더하기 2y는 1. 4x 마이너스 3y는 7에서. y를 없앤다. y 이거. 이거를 없애려면은 아, 이거 저기 그 절대값을 갖게 맞춰줘야 되지. 계속.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이 2고 3이고. 그럼 2하고 3. 뭐로 맞춰? 6으로 맞춰지. 6. 따라서 위에 ㄱ식에다가는 곱하기 3을 해. 밑에 ㄴ식에다가는 곱하기 2를 하면 6이 되겠지. 6. 그러면 곱하기 3으로 하면은 9x 플러스 6y는 3. 밑에다가 2를 곱하면은 8x 빼기 6y는 14. 그 다음에 y를 없애려면은 여기는 플러스 6y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y이고. 어떻게 해주면 되냐? 더하면 되겠지. 더하면은. 더하면은 플러스 6y, 마이너스 6y가 없어요. 더하면은. 따라서 답이 뭐가 되냐? ㄱ에다가 3을 곱하고 니은에다가 2을 곱해서 더해라. 아, 3번에다가 3번. ㄱ에다가 3을 곱하고 니은에다가 2을 곱해서 더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두 식의 합 또는 차를 이용하여 플러스 6y로 간다. 사용할 수 있는 계산식을 모두 그러면. 아, 두 식의 합 또는 차로 해?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계산식을 모두 정답. 그러면 이게 정답이 왜 두 개냐? x를 없애는 게 하나가 나오겠고, y가 없애는 게 하나가 나오겠고. 두 개야. 두 개. x를 없애든지 y를 없애든지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아, 그럼 다 해봐야겠네. 그러면 3x, 마이너스 2y는 4가 있고. 8x, 마이너스 5y는 13이 있습니다. 먼저 x부터 없애보자. x. x. 그럼 x를 먼저 없애보자. x 없애려면은. 3하고 8에 최소 공배수로 맞춰 줘야 돼. 그러면 3하고 8에 최소 공배수는 24지? 24. 자, 24로 맞춰준다. 그럼 24로 맞춰줄려면은. ㄱ식에다가 얼마를 곱하냐? 8이지? 8. ㄴ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3이지? 3. 3. 8하고 3에 최소 공배수는 24니까. 그러면은 8을 곱하면은 24x 빼기 16y 는 32 밑에다가 3 곱하면은 24x 빼기 15y 는 39 그 다음에 x를 없앤다 그럼 여긴 24x고 여긴 24x 그럼 어떻게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빼야겠지 빼야 24에서 24 빼면 없어지잖아 아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ㄱ에다가 8을 곱하고 ㄴ에다 3을 곱해서 뺀다 그럼 x가 없어져 그러면은 ㄱ에다가 8 곱하고 ㄴ에다 3 곱해서 빼는거 아 2번이네 2번 그치 ㄱ에다 3을 곱하고 ㄹ에다 8을 곱하고 ㄴ에다 3을 곱해서 뺀다 이제 답이 하나 나왔다 답이 그 다음에 y 없애는 y 그럼 똑같이 3x 마이너스 2y 는 4 그 다음에 8x 빼기 5y 는 13 자 그러면은 y를 없앤다 y 그 y를 없애려면은 여기는 y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y 절대값이 각개 맞춰줘야 되겠다 절대값 그럼 얼마를 맞춰줘야 돼 2하고 5의 최종배수 10 10으로 맞춰줘야 된다 절대값이 10 그러면은 ㄱ식에다가는 곱하기 얼마야 되냐 5를 해야 되겠지 5지 5 그치 그 다음에 ㄴ식에다가는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절대값이 10이 되겠지 5 곱하자 5 곱하면은 15x 마이너스 10y 는 5 곱하면은 70 밑에다 2 곱하면은 16x 마이너스 10y 는 26 자 그 다음에 뭐 없애야 된다고 y 여기는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0y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빼야겠지 부호가 같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 같은데 빼면 없어야지 따라서 답이 뭐가 되냐 ㄱ에다가 5를 곱하고 ㄴ에다가 2를 곱해서 뺀다 ㄱ에다 5를 곱하고 ㄴ에다 2 곱해서 뺀다 아 답이 5번이구나 5번 그렇지 ㄱ에다 5를 곱하고 ㄴ에다 2 곱해서 뺐어 뺐다 이거 빼기 있지 그래서 답이 2번 5번 2번 5번이다 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16번 자 연립방식이 있는데 가감법을 이용해서 x소거 다음주 필요 아 또 나왔네 x소거 한다 x소거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2y 는 마이너스 4 아 두번째 마이너스 5x 더하기 3y 는 7 자 x소거한다 x 그러면은 여긴 x가 3x 마이너스 5x 그럼 소거하려면은 이거 절대값을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값이 3이고 5고 뭐로 맞춰줘 초소공배수 15 15로 만들어 줘야 된다 x의 계수 절대값 그러면은 여기 ㄱ식이면은 3x를 15x로 만들어 주려면 곱하기 5를 해야 되네 5 자 그 다음 ㄴ ㄴ에다가 곱하기 3을 해야겠지 3 그럼 15가 되겠지 자 그럼 곱했다 5로 곱했다 뭐가 되냐 15x 마이너스 10y 는 마이너스 20 밑에다 3 곱하면은 마이너스 15x 플러스 9y 는 21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x를 없애야 된다고 x x 없애려면은 위에는 플러스 15x고 밑에는 마이너스 15x 더하면 되겠지 이거는 부호가 다르잖아 더하면 없애지겠지 더하면은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ㄱ에다가 5를 곱하고 ㄴ에다 3을 곱해서 더한다 답 1번이다 1번 ㄱ에다가 5를 곱하고 ㄴ에다 3을 곱해서 더했어 다음 17번 17번 이거는 연립방식이 있는데 해를 알려주고 있네 해 그때 이건 집어넣으면 돼 해를 알려주고 있으면은 해를 위에 시에다 집어넣고 밑에 시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x에다가 2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라 x에다가 2 y에다가 마이너스 1 밑에도 마찬가지 x에다가 2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은 위에다 2 집어넣으면 2a 그 다음 여기는 빼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그러면은 이게 더하기가 돼 플러스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곱하기 그래서 플러스 b가 돼 그냥 플러스 b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2 자 두번째 식 두번째 여기다도 b 곱하기 2니까 2b가 돼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a지 그게 얼마다 6 그럼 두개 자리 바꿔주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b 가 되겠지 마이너스 a 더하기 2b 그게 얼마다 6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감법으로 풀면은 이거는 a를 없애는 게 편하겠네 그러니까 이거 ㄱ식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ㄴ식이라 놓으면은 ㄴ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곱하기 그러면은 위에 식은 그대로 쓰고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밑에다가 2를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4b가 되네 4b 2를 곱하면 12 그 다음에는 여기는 플러스 2a고 여기는 마이너스 2a고 더 해버리면 되겠네 그치 더한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2a 마이너스 a 없어지고 5b가 되지 5b 5b는 얼마 10이네 아 그럼 b가 나왔네 b는 얼마 2지 b가 나왔으면은 b에다가 1을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고 뭐가 되냐 이걸 2를 집어넣으면은 2a 2a는 이거 2항이지 2항 2항 시키면은 마이너스 4가 되네 a는 얼마 마이너스 2 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b는 2 아 두 개 더하네 a 더하기 b 0이 다 0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에다 2 더하면 0이 되지 0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18번 x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아유 이거 무슨 이게 뭐냐 x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없어 근데 abc를 못 구한다 근데 해를 이거 문제가 왜 이래 근데 보니까 1726354453 6271 니은의 해는 18263442 야 공통된 게 공통된 거 2626 있네 2626 그치 그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이류 아유 문제가 별로 안 좋다 이거 그니까 그 연립방식의 해는 공통되는 거거든 ㄱ의 해랑 니은의 해랑 공통되는 게 연립방식의 해거든 그러니까 공통되는 게 이륙이륙 있다 이거 그래서 이륙이란 얘기거든 아 이거 문제가 좀 별로 안 좋네 그 다음 19번 연립방식에서 미지수 x를 없앤 다음 문제를 풀려고 한다 계산 필요한 계산 x 없앤다 그러면 x를 없앤다는 얘기는 x를 소거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위의 식은 2x 더하기 3y는 8이고 밑에 식은 5x 마이너스 2y는 1 x를 없앤다 x 그럼 x를 없애려면은 x의 계수의 절대값이 같게 만들지 그러면은 2와 5의 최종 배수 10 아 10이다 그럼 10으로 맞춰주는 거야 10으로 10으로 맞춰준다 그러면 첫 번째 ㄱ식에다 얼마 곱하면 5 곱하면 되지 5 5 곱하면 10x가 되지 그 다음 ㄴ식에다가는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에 하면 되지 2에 하면 10x가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이제 곱해 그러면은 곱하면은 10x 빼기 15y는 40 40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식에다가 2 곱하면은 10x 빼기 4y는 2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x를 소거하려면 여기는 10x고 10x고 똑같지 10 10 부호도 똑같지 그러면은 빼면 된다 빼면은 10x에서 10x 빼면 0이 되지 따라서 답은 뭐가 되냐 ㄱ에다가 5를 곱하고 ㄴ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빼라 그래서 답이 3번이네 ㄱ에다가 5 곱하고 ㄴ에다가 5 곱해서 뺐어 그 다음에 20번 이거 뭐야 소설책 3권과 잡지 2권의 가격의 합은 14,600원이고 소설책 1권의 가격은 잡지 1권의 가격보다 700원 비싸다고 한다 소설책이 x1 잡지가 y1 이럴 때 xy를 구하기 위한 연립방정식으로 바른 것을 고르면 일단 소설책 3권 잡지 2권 소설책이 x1 잡지가 y 그러면은 이거 3x네 소설책이 3권 x1 그렇지 잡지가 2권 잡지가 y1 그러면은 3x 더하기 2y는 14,600원 뭐야 다 똑같잖아 3x 더하기 다 똑같네 이건 3번 아니네 그러면은 1,2,4,5번이 다 똑같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됐고 소설책 1권의 가격은 잡지 1권의 가격보다 700원 비싸다 소설책 가격이 잡지 보다 700원 비싸다 소설책이 x잖아 x가 소설책이 잡지 보다 700원 비싸다 그러면 소설책이 700원 비싸다 소설책이 700원 비싸다 소설책이 700원 비싸다 700원 비싸니까 우리는 등식을 만들어야 돼 방정식 소설책이 7번 비싸거든 그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700을 더하면 같아지겠지 그치 그 답이 1번이다 1번 x는 y 더하기 700 그러니까 잡지에다가 700원 더하면 소설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1번이다 여기서 좀 쉬었다 하자